호랑이 호랑호랑 먹방 오늘은 매운 음식 먹어볼 거예요 맵찔이들 잘 봐 제일 먼저 매운 떡볶이 먹었는데 맵다 그래서 주먹밥이랑 같이 먹는 거구나 어우 잠깐 쿨피스도 짠 국물에도 찍먹 호랑호랑 다음은 매운 족발 먹었어요 역시 고기는 아무리 매워도 슬슬 들어가 그래도 쌈 싸 먹어야 덜 맵지 아 이건 뒤에서 확 올라오네 다음은 닭발이라는데 나는 닭 먹을 때 발은 안 먹는데 하여튼 이것도 매운 건가 미쳤다니 아까 마비됐다요 정신 차려보니 돼지고기가 나왔지 뭐야 바로 등갈비찜 한 입 먹자마자 식욕이 대폭발했어요 정신 차리자 나는 맵찔이가 아니니까 고기랑 김치를 쭉쭉 찢어가지고 엄껏 먹고 나니 어우 매워 마지막으로는 찜닭이 나왔는데 아이 뭐 찜닭이 매워 봤자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우 나 그냥 맵찔이 할래요 맛있게 먹어요